경희대 성악과 출신 국가 세금으로 여행을 즐기는 대통령 영부인 김종숙 여사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김종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논란이 되어왔고, 이러한 논란은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우선 문재인 부부의 베르겐 방문입니다. 2019년 6월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그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순방 일정 발표를 합니다. 그 중 특별한 단어 베르겐이란 도시 이름입니다. 노르웨이 베르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하며, 단연 노르웨이 피오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문재인 부부는 베르겐 피오르 관광을 위해 간 것입니다. 청와대는 변명하며 베르겐 방문이 노르웨이의 요청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오슬로 이외의 지방 도시 방문은 노르웨이 국빈 방문의 필수 프로그램이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변명은 핑계이며 순방 일정 결정은 우리 측이 능동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후 외유성 일정으로 노르웨이 해군 모우호라는 배 방문과 트롤하우겐이란 곳에서 콘서트 관람한 것입니다. 여기서 트롤하우겐은 솔베이지의 노래로 유명한 노르웨이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가 살던 집으로, 이제는 그의 기념관이 된 용소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경희대 성악과를 졸업했다는 사실과, 김 여사라면 틀림없이 가고 싶어 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게다가 이런 곳에서 음악회를 열어주었다면 김정숙으로서는 매우 기쁘기 짝이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체코 방문입니다. 2018년 11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회의에 가면서 체코에 들렀습니다. 직항으로도 25시간 이상 걸린 아르헨티나는 한 번에 가기에 너무 멉니다. 그래서 구비도 할 겸 대개 중간에서 하루 이틀 쉬었다 갑니다. 결국 어디에 들렀지 선택이 문제입니다. 비행 10시간에서 14시간 정도의 나라면 어디든 괜찮은지라, 전임 대통령들의 다수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에 들러 교민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인은 다른 곳을 놔두고 하필 체코에 들렀습니다. 체코로 낙점됐다면 이곳을 방문할 뚜렷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원전 수주를 위해 정상 외교 차원에서 갔다고 하는데, 당시 체코 대통령은 출국 중으로 주인 없는 집에 간 셈입니다. 더 심각한 건 원전 수주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밀루시 제만 대통령은 이스라엘 가느라 없어 정상 외교라고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체코 정부가 이번 만남을 비공식 해담으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외교부는 대통령이 없는데 공식적인 정상 해담을 갖는 건 곤란하다는 게 체코 측 입장이라고 해명하며, 스스로 정상 해담이 아님을 실토한 꼴입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방문의 실효성 여부였습니다. 자리를 비운 제만 대통령은 유명한 칠러파였으며, 그가 대놓고 러시아의 원자력 회사 로사톰을 민다는 건 현지 언론에도 보도된 사실입니다. 체코 총리인 바비시 총리는 새로 짓지 말고 기존 원전을 10년 더 쓰자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 총리 모두 한국의 원전 사업을 맡길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G20 아르헨티나 개최가 2016년 말 2년간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대통령의 외국 방문이 허술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이건 문재인 부부가 프라하를 관광하기 위해 체코에 들른 것이고, 독립업 도시 중 가장 로맨틱한 곳으로 유명한 프라하, 체코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프란츠 카프카의 도시로도 유명한 이곳은 2005년 프라하의 여린이라는 인기 드라마로 유명해진 관광지며, 실제 문재인 부부는 프라하성에 가서 관광을 했습니다. 한국 체코회담은 비공식적 회담이고, 대통령이 없는 빈집회담이며, 바비시 총리와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누가 봐도 외유성 관광이었습니다.